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코끼리는 꿈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내면의 힘 그리고 삶에서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힘, 지혜, 안정성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의 코끼리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꿈을 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꿈에서 크게 두 가지 주요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는 개인의 내적 힘과 안정성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문제나 도전과 직면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강력하고 위험 있는 동물로서 꿈속에서 코끼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 내면의 강한 힘과 권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삶에서 자신감과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자질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던 어시 어시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코끼리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징하며 자신의 내면에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코끼리는 그 크기와 무게감 때문에 꿈속에서 중요한 문제나 도전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인내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B씨 B씨는 중요한 이직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그 시기에 커다란 코끼리가 천천히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무겁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그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걸이와 안정감 있는 모습 때문에 꿈에서 인내와 지혜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코끼리는 개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던 C씨 C씨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코끼리가 강을 천천히 건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결국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코끼리는 가족이나 집단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로 꿈속에서 코끼리가 나타날 때는 가족 또는 집단과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적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그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집단 안에서의 조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던 D씨 D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코끼리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과의 협력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코끼리가 평화롭게 서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꿈은 일반적으로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내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평온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큰 문제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D씨 D씨는 최근 큰 변화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중 꿈에서 코끼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이 안정적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코끼리를 타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코끼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동물이므로 이를 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고 있던 F씨 F씨는 자신의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코끼리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코끼리에게 쫓기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중요한 문제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매우 크고 무거운 동물이므로 이러한 꿈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던 지씨 지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고 이는 자신이 그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나오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개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관계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H씨 H씨는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을 때 꿈속에서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직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코끼리 꿈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심리적, 감정적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그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코끼리 꿈은 개인의 인생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속의 코끼리는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꿈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나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집단 내에서의 조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개인이 집단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은 아이씨 아이씨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시기에 코끼리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코끼리와 싸우는 꿈은 개인이 현재 삶에서 중요한 도전이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극복해야 할 큰 문제나 적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진 당선, 합격, 학위 경사 등의 길조이다. 남녀가 같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꿈 천상대필로 선남선녀가 혼례를 올리게 된다. 킹크빛 경사이다. 보통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동네는 여러 번 순회하는 꿈 위해나 각종 선거에서 많은 표 차이로 당선하여 익신 출세하게 된다. 상아가 하나뿐인 코끼리를 본 꿈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장사 등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 아기 코끼리 꿈, 새끼 코끼리 꿈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종자돈이 생기게 된다. 자기가 탄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채찍질하면서 걸어가게 하는 꿈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업 등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좋은 방법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게 되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자신이 코끼리 때에게 쫓기는 꿈 심한 압박감, 부담감, 초조함이 있음을 암시 자신이 코끼리가 되는 꿈 크게 부기로워지고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 잠자고 있는 코끼리를 본 꿈 하고자 하는 일이나 소망, 야심들을 펼칠 수 없게 정체된 상태로 매우 답답해지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찾으면 일이 해결되어 큰 행운을 맞을 수 있음 코가 막혀서 코끼리가 어떨 줄 몰라한 꿈 친구나 애인이 약속을 안 지켜 안절부절하게 된 코끼리 등에 자신이 올라탄 꿈 길몽으로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생기며 머지않아 기업이나 어느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코끼리 발톱이 빠지는 꿈 집안 식구나 부하직원을 잃게 된다. 재물이 나가고 실물 수가 있다. 코끼리 상화를 잡고 있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에서 감투를 쓰게 된다. 거금을 손으로 거머쥔다. 코끼리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실력자의 도움을 받아 입시 낭령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코끼리 코에 매달리거나 휘감기명 유력자에게 시달림을 받게 된다. 코끼리 콧구멍 속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지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제 등의 길조이다. 코끼리가 똥을 수북하게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돈, 먹거리 등의 행제소가 있다. 코끼리가 마당에서 흰없이 쓰러지는 꿈 집안의 부모님이나 식구가 변을 당하고 가세가 기울게 된다. 코끼리가 배설을 잔뜩 하는 꿈 하던 일이 잘 되어 성과를 보고 행제소가 있음 코끼리가 배 속으로 들어온 꿈 세대기나 부인이 임신을 하여 훌륭한 성인이나 성직자를 낳을 태몽 코끼리가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된 경쟁자를 제거해 승리할 꿈 코끼리가 쓰러지는 꿈 재물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코끼리가 앞마당에서 흰없이 쓰러진 꿈 집안 식구,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가 변을 당하여 가세가 기울게 된 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 성공과 재물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함을 암시 코끼리가 재주를 부리며 뿌연 먼지를 일으킨 꿈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봉변을 당하여 마음이 울적하게 됨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뿜어대는 꿈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뿜어대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무난한 꿈이다. 코끼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오거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직업, 명예, 재물, 사랑, 자식이 굴러들어온다.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코끼리가 코가 막혀 쩔쩔매는 꿈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와 애인이 사정상 못 오게 된다. 매매, 상거래, 정보, 소식 등이 불통이 된다. 코끼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는 꿈 코끼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는 꿈을 꾸게 되면 남의 놀림과 봉변을 당해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진다. 코끼리들이 무리를 지어 다는 꿈 정치집단이나 사회집단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확고한 공동체와 협동심의 이념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의 경영기법과 자사의 기술혁신 전략으로 문턱 높은 국제시장을 국산품으로 강타하게 된다. 단체, 조직, 모임, 무역, 재물, 행제 등의 길초 코끼리를 따라 큰 건물로 들어가는 꿈 주거지 변동과 사무실의 이전이 생긴다. 승진하여 자리 변동이 온다. 코끼리를 보는 꿈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며 운전 문제도 귀의를 만나 잘 해결된다.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꿈 지의나 명예가 높아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됨. 코끼리를 타고 절이나 암자로 들어가는 꿈 세속의 집을 떠나서 불문에 들어가 각고의 수행 끝에 불성과 대각을 얻어 고승 대덕한 스님이나 불자가 된다. 수도, 입학, 취직, 당선, 장업 승진 등이 있다. 코끼리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가는 꿈 큰 대업을 성취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국제간의 조약, 체결이 성공한다. 큰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됨. 코끼리의 뒷모습을 본 꿈 재물 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 코끼리의 발톱이 빠지는 꿈 회사 직원들이 흩어지거나 재물이 나가는 등 실물 수가 있음 코끼리의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간 꿈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실력자의 도움으로 입신 양명하게 됨. 코끼리의 코에 감기거나 매달린 꿈 여러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게 됨. 큰 코끼리 꿈 꿈에서 코끼리는 재물 또는 불을 상징한다. 그 기가 클수록 좋다. 큰 코끼리를 타고 대궐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행운의 코스, 관공서, 의회, 사회단체 등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취직, 수도 등의 길조이다. 하얀 코끼리 꿈 흰 코끼리 꿈 재물이 넘쳐오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주변에서 스스로 나를 돕고자 하며 건강까지 좋아진다. 하얀 코끼리는 꿈 속에서 신이 모습을 받고 나타나는 경우라고 본다. 환한 코끼리를 본 꿈 가지고 있던 재물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